여기는 지금 정확한 지명을 잘 모르겠습니다. 삼판가 다우 멜론 스크립 다우 멜론 스크립 뭐 여기 망고 지금 하면서 그때 트라이시클 타고 한번 한바퀴 구경해달라고 할 때 여기를 들렸던 곳인데 그냥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산책상 한번 다시 왔습니다. 여기에 지금 뭐 현지인분들이 거의 100%고 여기 간다고 하니까는 치안이 안 좋고 여기 불안하다고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바로 총 말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여기서 잘 살아 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. 어 농구장이다. 그때 개들 또 있을란가? 눈에 있는 사람은 있는데? 그때 그 사람들도 있네. 아 있다. 회색 런딩. 키 큰 사람. 4번 4번. 아 다 됐네. 농구가 국민 스포츠 아닙니까? 필리핀에. 진짜 농구 마이아미에요. 지금 더워가지고 지금 더워가지고 정기? 아 다음명피 Marko fon Sekol SG 소 장훈 너버 4, 1, 2, 3, 4, 2, 3, 4, 5, 5, 5, 6, 6, 7, 8, 8, 8, 9, 9, 8, 9, 9, 9, 10, 10, 11, 10, 11, 11, 12, 13, 14, 15, 18, 13, 14, 12, 14, 15, 14, 15, 16, 15, 16, 16, 17, 17, 16, 19, 17, 19, 18, 18, 19, 19. 공을 일부러 많이 주거든요 넣어보라고 많이 주는데 실망을 많이 시키네 야 포로 포로샵 포로샵 이거 한잔 먹을래? 또 아이스티가 농구였던 맛 비즈맥이 나네 한컬 넣었던 맛 다음마치 마이 오페소 오렌지 주스 맛 좀 나면서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완전 이런 로컬에 오니까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보긴 합니다 여기 뭐 먹을 거 있다고 여기 오지 뭐 이런 느낌 다들 여기 와 마다만 여기 여기 뭐 피시방인데 어? 피시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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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시방이야 피시방이야? 피시방 게임 되는거 봐 피시방 와 신기하다 검색하고 있나? 와 최신곡 듣고 있다 그리고도 1위곡 듣고 있다 그리고도 1위곡 듣고 있다 아 아 아 태국하고 오해 그때 봤던 묵고마이들은 아닌데 맞지?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트게델 아 아 야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카운터 카운터 아 이게 카운터구나 10분 이제 조금 남았네 좀 느낌 있네 물 떨어지더라 유튜브 채널이 포도굴라이 우리 채널 구독자 많이 늘겠는데 야 우리 채널 구독자 많이 늘겠는데 클릭해 야야야야 아 그치 이거 보여줘야지 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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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스 포 유어 맘 예 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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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던지라는거 여기 던지라는거 아 밤에 아 여기 밤에 좀 위험하답니다 아